안녕하세요. 뿌알 입니다. 국제 전시장역에 왔습니다. 여기에 아나하케 호텔 제일 싼 도쿄에서 그나마 가장 큰 호텔입니다. 가동여행은 호텔이더라고요. 이 호텔은 이 호텔은 가장 싼 호텔이에요. 아하하... 두두두두두두 사람들이 꾸두가시더라도 저는 저 좋을대로 하겠습니다. 제가 여행 다니는 거 보고 사람들이 다 배가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 저는 그래도 제 자랑은 끝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여행 가는데 왜 배가 아파합니까? 축하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?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긴 제 친구들이 다 열받아 하는데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사람들 반응이 좀 이상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꿋꿋이 저 좋을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도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봐요 안녕 부알이었습니다